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를 맡은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아팠는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과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지요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야이로는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울며 말했어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오셔서 제 딸 위에 손을 얹고 다시 살아나도록 고쳐주세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야이로의 하인이 달려나와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안됐지만 따님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고쳐줄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두 엉엉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두 나가라고 하셨어요 야이로와 부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세 명만이 함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소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소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잘 듣거라 일어나라 그러자 갑자기 소녀가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눈을 떴어요 소녀는 일어나 미소를 지었어요 예수님도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소녀의 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야이로와 부인은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애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두 너무 늦었다고 했지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소녀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를 정말 잘했지요 예수님이 부탁을 들어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예쁜 딸이 다시 건강하게 살아나서 너무 좋았답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사랑하시고 소녀의 엄마 아빠도 사랑하셔서 기쁘게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신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는 말을 언제나 들어주셔요 This podcast was brought to you by gracelink.net and Studio Elpizo For more children's resources, please visit gracelink.net For more children's resources, please visit natuus.net